두 번째에 만나서 너무 편하고 좋았고요. 잘생겨서 좋았고요. 휴소비가 너무 열심히 해요. 그래서 연기하다가 쉬는 시간도 사실 저희가 잘 없이 촬영을 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어린 구석에 가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기쁘고 예쁘고 뭔가 같이 성장한 기분도 들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슬기 누나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놓았고요. 워낙 퐁당퐁당 때도 너무 다정하게 다가와주셔서 그때서 너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사랑하는 걸 지켜봤다면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